서울의 한 무인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수십억 원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현금 대신 종이 다발에 채워져 있었고 모른 척하라는 협박성 메모도 있었는데 결국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이 창고 관리인이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건물 화장실 문을 여니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돈 뭉치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무인 임대형 창고에 캐리어 6개로 나눠 보관하던 현금 68억 원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갔을 땐 캐리어 안에 돈 대신 A4용지가 채워져 있었고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닷새 만인 지난 2일 경기 수원시에서 범인을 잡았는데 40대 창고 관리자였습니다. 범행 시간대에 CCTV 전원이 차단되고 또 기록도 삭제된 사실인지 확인됐습니다. 창고 관리자였던 피의자는 쉽게 잠금 장치를 풀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6시간에 걸쳐 현금 다발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층의 창고를 빌려 돈을 이틀간 보관한 뒤 어머니와 함께 부천에 있는 한 건물 창고에 돈을 숨겼습니다. 이 남성은 창고를 둘러보다 우연히 보고 욕심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보관돼 있던 40억 이외에 나머지 돈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보통 절도 피해금은 수사가 끝나면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경찰은 액수가 큰 만큼 범죄와 관련된 건 아닌지 먼저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